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세계로 가는 게 진짜 전주 부문인데 실지곡보다 제가 좀 많이 잘랐어요. 실지곡은 굉장히 길어서 휠이니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일단 어쿠스틱하게 좀 바꿔봤는데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첫 부분에 첫 부분은요. 이건 설명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처음에 리듬이 쿵 짜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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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짜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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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메인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루트를 자 이게 메인인데 처음에 5번줄 개방연치고 1,2번줄 5플렛 5플렛 그다음에 2,3번줄 7플렛 7플렛 그다음에 다시 1,2번줄 5플렛 2,3번줄 7플렛 7플렛 그다음에 다시 1,2번줄 5플렛 2번 7플렛 7플렛 다시 5플렛 5플렛 7플렛 7플렛 그렇죠. 5플렛은 1,2번줄이고 7플렛은 2,3번줄이에요. 원곡에서는 이게 뭐 이 리듬이 좀 길게 나와요. 베이스 드럼 쿵쿵 드라마 이걸 오래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저는 딸랑 잘랐는데 이 들어가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다음에 메인 리프 들어가는 포인트가 있어요. 빰 빰 빰 빰 빰 다음에 6번줄 개방연 3플렛 4플렛 그리고 A라켓놀 이거는 연주법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연결해 볼게요. 1,2,3,4,5,6,7,8 1,2,3,4,1 빠바바밤 1,2,3,4,5,6,7,8 1,2,3,4,5 까지는 이걸 A에 파워코드 치고 6,6플렛 3플렛 개방연 3플렛 3플렛 1,2,3,4,5,6,7,8 1,2,3,4,5,6,7,8 원곡에서는 뭐 연주 이렇게 되는데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연결해 볼게요. 3,1,2,3,4 노래 중간중간에 나와요. 16마대도 이네마만타까워 그러나 이네마만타까워 그러나 이젠 이렇게 나오죠.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고 있는 리프에요. 0,3,4,5,5 플렉까지 음이 우리처럼 B, 솔, 솔, 샵, A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전주를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전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